내가 살고 있는 동네, 우리 마을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동네에 불편한 점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하며 마을에 대한 사랑도 키워가고 있는데요. 화공 6동 주민자치회에서는 더 많은 구민들이 마을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마을 게시판을 설치했습니다. 각동자치회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없습니다. 이에 화공 6동 주민자치회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을 게시판을 설치했습니다.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들은 결과 동네 소식을 전하는 게시판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주민총회를 거쳐 그리고 구청 해당 부사의 협의 후에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올해는 영말 어린이공원, 봉제산 둘레길 입구 등에 우선 3곳 설치하였습니다. 마을 게시판에는 주민자치 추진사업, 주민센터 및 구정 홍보사항 등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게시판 디자인부터 장소 선정, 게시판 내용까지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 만들어냈습니다. 보다 많은 주민들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마을이 궁금해라는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힘든 행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해 협조해 주신 관계 부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게시판을 통하여 주민자치의 활동 현황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등을 홍보하고 내년에는 화공육동 전 주민이 우리 마을 소식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시판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화공육동 주민자치회는 마을 게시판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설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 내실 있는 게시판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